안쪽으로, 헤더 앞으로 붙여줬습니다. 그리고 연속된 헤더, 까데나시가 바로 한 발쇼! 들어갔다! 미쳤다! 까데나시! 슈퍼 원더골! 지금 깜돌이구요, 슈퍼골입니다!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? 까데나시 졸대강! 이 한방! 무지방지한대요! 저기서 설마 슬슬 알까 싶었는데! 외국인 공격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! 잡지 앞 가슴으로 잡아놓고! 와, 원더골입니다! 그렇습니다! 피골이구요! 이거 올 시즌에 정말 손꼽힐 정말 골인데요! 뚝 떨어지잖아요! 엄청난 골! 김경빈 골키퍼가 따라갔지만요, 이거 반응을 어떻게 하냐구요?